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한 번 더 신청하신 곡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고르신 곡은 수상한 그녀의 삽입됐었던 하얀나비 심은경씨 봐줄게 없어서 원곡 김정우씨 걸로 키 바꿔드릴게요. 오늘 칵테일 뭐뭐 되셨죠? 사실 오늘 드신 칵테일은 8월 말이나 9월까지만 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셔주셨어요. 그게 좀 전에 드신 와인이 아이덴티컬 와인이라고 해서 번인이라고 하는 사이더 종류에다가 카시스를 탄 와인인데 원래는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두 잔을 드시는 건데 혼자 오셔서 두 잔을 드시고 계세요. 보통은 두 분이 오셔서 그게 두 잔용이라 16,000원에 두 잔 시키셔서 한 잔씩 드시는데 그게 너무 맛있으시대요. 제가 너무 좋아해요. 아 그러니까요.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저희가 이제 2인용이라 그렇게 이제 많이 찾으시질 않으셔서 지금 저희가 거의 리뉴얼은 다른 거를 했는데 안주류하고 칵테일류는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아니면 9월 초쯤에 제가 이제 메뉴판 완성되는 대로 리뉴얼을 할 예정이에요. 한 20가지 정도 새로 들어갈 텐데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또 칵테일들 맛보시게 될 건데요. 조금 빠지는 것들도 있어요. 그래도 기존에 재료 있는 것들은 또 다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또 새롭게 또 찾아 주십시오. 안주 종류도 조금 몇 가지 더 추가 드릴 예정이에요.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계시고 시간이 되면 새로운 메뉴인데 샐러드류 하나 들어가고 또 멜론 프로시토 들어가고 또 잠봉베르라고 여러분 아시죠? 그 바게트빵에다가 그 잠봉 가운데 껴서 먹는 샌드위치 이따 제가 그건 서비스로 한번 드려볼게요. 지금 리뉴얼 중이라 여러분께 맛있나 선보여 드리려고 계속 매일 이번 기간동안 해드렸었거든요. 그리고 또 골뱅이 명품 골뱅이라고 견과를 잔뜩 넣어서 해드리는 거 있어요. 오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. 잠봉베르 드실 분들은 잠봉베르 골뱅이 무침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골뱅이 무침 그리고 소세지류도 요새로 지금 크게 38,000원짜리 용도로밖에 없는데 개별로 이렇게 좀 2만원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리뉴얼 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 달에 많이 찾아 주십시오. 긴장 좀 푸셨을까요? 긴장 풀리시라고 좀 얘기했는데 가볼게요.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하야나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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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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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